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종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좋은 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인공은 준비한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 GV80이에요. A형 SUV 모델입니다. 이 차량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특징들이 있죠. 지금부터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에 드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얀색입니다. 첫 번째 모델.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에요. 그래서 딜러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 이번 시간에는 경유 모델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3.0입니다. 3000cc고 지금 매장에 오시면 67대 정도를 경유 모델 만나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가솔린으로 보기 원하신다면 가솔린은 훨씬 더 많아요. 무려 167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연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도 경유 차량이 거의 두 배 정도 연비가 좋은 편이에요. 특히 시내 주행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그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델은 제네시스 GV80 완전 무사고에 보험미력 없는 모델입니다. 너무 깨끗하죠. 외관. 디젤이고 4륜구동입니다. AWD는 이제 4륜구동이죠. 이 모델 보시면 일단 신차가 가격 자체가 거의 한 7천 하죠.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정확하게 출고가는 6,900 정도 나왔어요. 6,900. 이 차량 보시면 완전 무사고 성능 좀 볼게요. 사고 교환 일단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A온이 이제 한 4% 정도 나와요. 렌트는 없고요. 세부 상태를 보시면 미세누 없이 또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일단 옵션 자체가 일단 디젤이고 내비게이션 12.3인치의 멀티네비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파워트렁크 사이드 커텐 이렇게 공조기 이런 식으로 있고요. 하이패스 있고요. 이렇게 옵션들이 좀 많아요. 보시면 다이언 식으로 네비를 조절할 수가 있고 DIS 여기 보시면 PR&D 키아 변속 다이언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또 드라이브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감지센서랑 같이 있고요. 검정 시트입니다. 검정 시트고. 그냥 무난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 있다면 보호미력이 없고 렌트카가 아니고 1인 신조라는 거 그 정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델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차량부터는 조금 가격대가 올라옵니다. 이번 모델 5인승이고요. 5인승 모델이고 신차가가 상당히 비싼 차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차는 기본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추가 옵션이 거의 없었어요. 조금 전 이 모델은 5,190만원 신차가는 6,900 자 보시면은 6,900 자 이 차는 6,900이었고 지금 새로 소개하는 바로 이 차는 신차가가 좀 많이 비쌉니다. 신차가가 무려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가가 8,570만원 거의 한 8,600 정도 하죠. 너무 비싸요. 거의 한 3,000만원 정도 신차값에서 강가가 됐어요. 디젤이고 AWD 4륜구동 옵션이 좀 화려합니다. 컨비니언 패키지 120만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아웃도어 패키지 빌딩 캠 파노라마 설루프 드라이빙 어시스트 원투 전부 다 있고 너무 많죠 옵션이. 자 이 차량 8,570만원 신차가 1인 신조 차량이고 이런 차는 놓쳐야 될까요? 어 저 같으면은 안 놓칠 것 같아요. 자 21인치 고급 휠이 들어갑니다. 멋있죠. 성능 점검을 볼게요. 먼저 자 매연이 5%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자 렌트도 없고요. 그리고 사고 교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좋아요. 세부 상태 자 미세는 이유 없고 이런 차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옵션 설명 보면은 파워트렁크 파노라마 설루프 멋지게 무지개 집처럼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렇게 뭐 각종 안전장치 편의장치에 각종 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 열선 자 어라운드 뷰 있고요. 옵션 많아요. 반자율 있고요. 핸들 너무 이쁘죠? 시트도 컬팅 들어간 고급스러운 나파가죽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축구방 감지기 메모리 시트 토톤의 도어 드레인 크롬 몰딩 아 멋있어요. 축구방 카메라 들어가고 전자기 계기판 들어가고 보시면 조수석의 전동 시트와 컬팅 아 이쁘죠? 보시면 키두개 그리고 다이얼시 기압연소 여러가지로 모드 그레인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핸드폰 무선 충전 다 들어갑니다. 어떤가요? 괜찮죠? 고스트도어도 돼요. 이 차는 그래서 압축도어라고 부르죠. 고스트도어 자 이 차량 신차가도 비싸고 1인 신조 차량 무조건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9만 9천 키로 20년식입니다. 넘쳐볼게요. 자 이번 모델은 제네시스 GV80 디젤 자 5,590만원입니다. 4만 7천 키로 일단 22년식이고 이 차는 특징이 있죠. 바로 주행거리가 조금 짧은 편이라서 그게 조금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행거리가 짧아요. 그게 장점이죠. 주행거리는 뭐 아무래도 자동차의 생명이니까 노치하리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검정색입니다. 색상은 검정색이고 그리고 4만 7천 키로 검정색에 4만 7천 키로 5인승이고 3.0 디젤 신차감은 대략 7,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7,100만원 신차감 1인 신조에 20인치 휠이 들어가고 성능 점검 보시면 매연이 5% 렌트 없고 5%면은 괜찮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고 4구 교환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이런 차 괜찮죠?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 너무 마음에 들죠? 이런 차 사세요. 옵션 볼게요. 파워 트렁크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반자율 들어갑니다. 어라운드 뷰 들어갑니다. 딱 필요한 것만 넣었어요. 그게 또 장점이고 메모리 시트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 조수석 전통 시트 이렇게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 기능 여기 있죠? 카메라 경사로 방지까지 미끄럼 방지 같이 있고요. 축구방 카메라 까지 전부 다 됩니다. 이 차량 추가 옵션은 드라이빙 워스트 패키지 1 헤드업 디스플레이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고 신차가는 7,080만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또 좋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하고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는 5,900만원 디젤이고 4륜구동 이 차의 특징은 5인승이 아니고 인기 좋은 바로 7인승 모델입니다. 그게 또 7인승이 굉장히 귀해요.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는 7인승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모델을 보시면 7인승이고 신차가는 대략 7,300만원입니다. 주행거리가 짧아요. 22년식이고 18,000키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드라이빙 워스트 패키지 1 을 추가했어요. 이 모델 한번 볼까요? 7인승도 추가했고 사고 교환이 일단 전혀 없는 완전한 무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연이 고작 1%밖에 안 나옵니다. 1% 굉장히 조금 나오죠. 그리고 세부 상태도 깔끔하죠. 따로 뭐 흠이 없기 때문에 파워트렁크 옵션 그리고 반자율 옵션 그리고 이렇게 뒷좌석 열선과 어라운드 뷰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검정 시트예요. 무난한 검정 시트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들어가고 도도석 전동 들어가고 7인승과 어라운드 뷰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도 사셔도 됩니다. 자 담차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마지막 차량이고 제네시스 GV80 제가 정기적으로 소개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시는 차가 아마도 언젠가는 뿅 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모델은 검정색이고 멋진 휠을 가진 차량 이 차도 디젤입니다. 디젤과 휘발유는 연비 차이가 시내 주행에서는 무려 두 배 차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유를 타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아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막상 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굉장히 차이 두 배면 진짜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10만원 충전할 때 나는 20만원 충전해야 되니까 휘발유 사시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자 이번 모델 볼게요. 일단 신차가가 좀 비싼 편이고 무려 8,220만원 신차가 거의 3,200만원 정도 3,100,200 정도 강가가 됐기 때문에 강가가도 많이 됐어요. 5,900,000원 판매가 9만 1,000kg 20년식입니다. 성능점검 매원이 2% 굉장히 잘 나오고 렌트는 없음 도에 아쉽게도 판금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 수리죠. 사고위력은 없음 세부상태는 깨끗할까요? 깨끗합니다. 이 차량 추가 옵션 설명드리면 파필루 패키지가 630만원 추가되었고 드라이빙 어지트 패키지 2 들어갔고 파노르마 설루프가 들어갔어요. 볼게요. 파워 트렁크 파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식으로 옵션이 다 들어와 있어요. 서라운드 뷰 반자율 다 있습니다. 이렇게 컬팅 들어간 시트 뒷좌석에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축구방 카메라 각종 옵션들 핸드폰 무선 충전 드라이브 모드 기능 비탈 미끄럼 방지 그리고 리얼 우드가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요. 거의 리얼 우드 같죠?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이드 스틱도 있고요. 신차값 무려 8,220만원 오늘 제가 소개한 차량은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소개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